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입니다. 주택관리관계법규 2차 과목 기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기본서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20쪽입니다. 먼저 건축법 제1장 총칙입니다. 건축법은 8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7문제 또는 8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중에서 주관식 단답형이 3문제나 4문제, 객관식이 4문제나 5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단원 길라자비 같은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 21쪽이 올라와서 재정목적, 이 법을 만든 목적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을 만든 목적 제2절 건축법의 적용 범위 1번 적용 대상물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제가 살살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돼지입니다. 왜 갑자기 돼지가 나왔는가?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는 보통 땅 위에다 짓습니다. 그 땅을 갖다가 건축법에서는 돼지라고 부릅니다. 그 돼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의에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돼지를 갖다가 셀 때 한 개의 돼지, 두 개의 돼지, 세 개의 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돼지 전에 뭐를 했냐면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 개수가 곧 돼지 개수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지가 세 개다 그러면 돼지가 세 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뜻입니다. 다만 필지의 그 용어의 원조는 누구냐 하니까 거기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어가는 법률이 나오죠. 이 법이 바로 필지가 들어있는 그 법입니다. 필지의 용어적이가. 그런데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어가는 법률이 이 법은 말이죠. 종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지적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적법. 그래서 옛날에는 지적법 그랬는데 이 놈이 중간에 한 번 변신하고 또 변신해가지고 이름이 뭐로 변했다? 두 번 변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름이 공간정보구축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서 필지가 바로 뭐냐면 건축법상 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지가 세 개면 돼지도 세 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둘 이상의 필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하나 이상 일부를 쪼개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외입니다. 그 예외를 갖다가 대통령령 예외를 갖다가 자세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바로 밑에 나옵니다. 즉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묶어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뒤에 넘어가면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이부를 쪼개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괄호 2는 둘 이상의 필지를 몇 개로 한다고요? 둘 이상의 필지를 묶어가지고 몇 개의 대지로? 한 개의 대지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넘어가면 괄호 3번이 있어요. 괄호 3번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어떻게 하냐 하니까 한 개의 대지로 하겠다. 한 개의 대지로 본다. 그 뜻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괄호 위에는 몇 가지의 경우가 있냐? 모두 여섯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그런데 뒤에 하나의 필지의 일부 해가지고 거긴 또 몇 가지가 나올 것인가? 뒤에 보면 다섯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기본 강의니까 여기서 두 개 정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뒤에도 두 개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둘 이상의 필지를 한 개의 대지로 하는 거 이 중에서 두 개 정도 봐드리면 뭐가 있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이 두 개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뭐냐? 나머지 단계에 우리가 심화 강의할 때 또 1월 달에 하거든요. 그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필지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현재 필지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필지가 두 개가 있다. 그렇다면 원래 돼지가 몇 개다? 두 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걸 묶어가지고 묶어서 몇 개를 보겠다고요? 한 개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묶어서 한 개로 보는 것일까?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묶어서 된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걸쳐가지고 된답니다. 걸쳐서 지으면 전체 필지를 다 묶어서 몇 개를 본다고요? 하나 대지로 본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동그라미 1번은. 그런데 동그라미 6번 봅시다. 동그라미 6번은 이런 얘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돼지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는데. 두 개 있는데. 여기 사용 승인이란 뭐냐? 사용 승인은 우리가 기초에서 배웠지만 건축업에서 나중에 다 짓고 난 다음에 받는 걸 중공검사 그러지 않고 사용 승인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빌딩 이 건물도 뭘 받아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사용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은 지금 얘기입니까? 나중에 공사 다 끝나는 얘기입니까? 공사 다 끝났을 때. 그렇습니다. 공사 다 끝났을 때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그때 묶겠다는 거예요. 그때 묶겠다. 그때 묶겠다. 그때 묶을 거니까. 하나에 합칠 거니까. 합칠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허가를 낼 때 어떻게 한다? 묶어서 하나로 받아라. 즉 허가를 낼 때 아예 그 필지가 합치되는 토지. 즉 합쳐지는 걸 미리 합친 걸 보장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 만약에 있는데. 여기 건물 짓는다. 건물 짓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중에 그걸 합치겠대요. 합치겠대요. 그럼 어차피 나중에 합칠 거니까. 지금부터 어떤다? 지금부터 합친 걸 보고 이 건물을 더 크게 질 수 있다. 작게 질 수 있다. 합친 걸 미리 봐버리는 거니까. 더 크게 질 수가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사용 승인받을 때 이걸 필지 합칠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합칠 거니까. 합친 걸 보고서 건물 짓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6번이다. 여기 동그라미 6번의 핵심은 뭐냐. 사용 승인 신청할 때 두 번째 합칠 것을 조건.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맨 끝에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맨 끝에. 즉, 여기 필지하고 여기 필지가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봐준다.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의뢰의 토지는 봐준다. 안 봐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부분을 했습니다. 이제는 뒤에 가볼까. 이제 천천히 22쪽 갑니다. 일단은 거기에 하나의 사항 필지를 쪼개가지고 하나의 대지를 하는 경우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기본 강의니까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5번을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 농지가 있다. 농지가 몇 필지냐? 두 필지가 있다. 농지가 두 필지가 있다. 그러면 농지는 뭐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농지는 농사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농사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옆에 생겼어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생겼다. 지금은 지난번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도시계획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냐? 도시하고 군계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여기 도로가 편입된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여기 공설운동장에 들어선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도시군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편입된다. 도시군계획에 의해서 체육관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도시군계획이란 말 씁니다. 도시계획이란 말 안 써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에서 도로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 이 농지주인이 뭘 썼다. 어떻게? 이 일부. 하나 이상 필지 일부. 하나 이상이니까 두 개도 되겠죠? 하나 이상 둘도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일부. 이 일부를 갖다 이렇게 메꿔요. 흙으로 메꾼 다음에 여기다가 뭘 짓겠다? 건물을 진다면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그럴 때는 이 부분. 이 부분을 갖다 몇 개로 본다고요? 한 개 대지로 본다. 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농사 짓까요? 농사 안 짓까요? 농사 안 짓죠? 여기는 농사 짓고. 그래서 우리가 농지법상 농사 짓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농업 경영한다 그래요. 농업 경영. 농업 경영. 그런데 여기 농업 경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렇게 농업 경영하던 땅을 농업 경영하지 않는 땅으로 변신시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농지를 전용한다. 농지 전용. 그래서 농지 전용 나오죠? 농지 전용. 그래서 면제 기회가 크게 농지 전용할 때는 허가받아요. 그런데 조그만 걸 신고하면 됩니다. 농지 전용할 때. 그런 얘기다. 그래서 농지 전용해서 여기 건물 지면 이 일부분만 보다 한 개 대지로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은 뭐냐?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갖다가 나중에 거기에 사용 승인 신청. 거기에 똑같이 나온다.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즉 나중에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주의할 것은 나눌 것을. 아까는 합할 것이었죠? 여기는 합칠 것. 이게 아니라 여기는 나눌 것입니다. 나눌 것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예를 들읍시다. 한 필지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필지도 여기. 한 필지도 이거 예를 들 수 있다 보다. 하나 이상 하나도 되죠? 하나도 되겠죠? 하나 이상. 한 필지도 예를 들읍시다. 여기 건물 다 지었어요. 그러면 이걸 다 지었으면 나중에 뭐 같죠? 사용 승인 받겠죠? 사용 승인 받을 때 이거 갖다가 일부러 쪼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몇 개를 보겠다. 이 부분만 몇 개를 한다고요? 한 개의 대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쪼개서. 나눠서. 나눠서. 아까는 합쳤죠? 반대로 이렇게. 쪼개서. 나눠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 이상의 필지를 나눠서 하면 그 나눈 부분만 한 개의 대지로 본다. 그래서 아까 앞에는 사용 승인 신청할 때 합칠 것을 줬고. 그런데 여기는 사용 승인 신청할 때 나눠 것을 줬고. 이렇게 나가죠? 그렇게 차이점. 이어서 22쪽 2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여러분 민법에서 부동산, 동산을 조금 들어봤어요? 이때 부동산이 정착하는 거예요? 동산이 정착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토지에 정착한다고 그러죠? 그겁니다. 땅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작물 중에서 일단은 지붕은 꼭 있어야 돼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지붕이 인하가 아니에요. 지붕과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든가 또는 지붕이 있고 벽이 있든가. 이게 바로 뭐라고? 여기 보니까 건축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건 건축물이다. 아니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 놓고 여기 딸린 시설물, 부속 시설물도 해당되고 또 건축물이란 것은 땅속에 들어가도 건축물이 되고 높이 올라 있어도 건축물이 됩니다. 거기 지하나 고가도 다 건축물인데 예를 들어서 시험 중에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하차고다. 지하차고는 건축물일까? 지하차고. 지하차고도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하차고도. 그러니까 지하차고 짓을 때 막 짓는 게 아니에요. 건축법에 의해서 진단 뜻입니다. 그러면 지하 냉동창고는? 지하 냉동창고 역시 건축물이에요. 지하창고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튼튼하게 져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대학로 같은 데 보면 연극하는 데가 연극 공연장 같은 거. 그게 주로 어디 있죠? 지하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지하 공연장. 이것도 뭐라고요? 역시 건축물이다. 지하 공연장도 건축물이다. 영어관도 지하에 있는 것도 있어요. 영어관도 지하에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아쉽지만 지하에 있는 영어관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건축물이다. 그렇게 되십니다. 그럼 강남역 지하에 있는 점포도는 건축물일까요? 건축물이다. 그렇게 되십니다. 건축법이 지었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바로 2번. 건축법을 정의하지 않는 건축물. 페이지 22쪽입니다. 이건 좀 나올 수가 있죠. 보면 이거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모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문화재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가정문화재. 예를 들어서 불국사 대웅전이다 그러면 문화재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건 건축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만약에 불국사 대웅전을 갖다가 건축물을 본다면 현행 건축법으로 보면 그것 다 철거해 버려야 돼요. 위반 건축물 아닙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봐주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철도 또는 궤도 솔로 보지 않는 시설을 얘기하는데 운전보안이설, 철도 솔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는 보행이설, 플랫폼. 플랫폼 알죠? 이런 것 등등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에 알겠지만 용산역이나 서울역 내리면 보통 니은에 있어서 아래로 나왔을까요? 위로 나왔을까요? 보통 옛날에, 옛날 옛날에 나올 때 아래로 나왔죠? 요즘 어떻게 나옵니까? 주로 위로 나오죠? 하여튼 위든 아래든 그것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아래로 나왔어요. 아래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증시설. 알죠? 털게트에서 돈 받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것도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고. 네 번째는 공장에 쓰는 공장. 공장이 쓰는 데 컨테이너인데 창고용 컨테이너예요. 창고용 컨테이너인데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공장에서. 이런 것도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거? 소위 말해서 수문 조작실. 이게 이제 언제쯤 생겼냐면 이민박 정부 때쯤 여기에 들어갔어요. 이민박 정부 때 사대강하면서 무슨 보호 만들면서 수문 같은 거 이렇게 보이죠? 크게 보이죠? 그것은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저도 어디, 어디 보더라? 저쪽에 한 번, 저쪽에 양수리 쪽인가 어디, 저기, 덕서 쪽으로 쭉 어디 가다가 무슨 보호가 있던데? 무슨 보호죠, 거기가? 뭐 하여튼 무슨 보호 있던데? 구경 가긴 갔는데, 저기 있는 데서 좀 가깝더라고요. 팔당인가 청평인가, 팔당 때문에 가갔던가? 거기에 하나 보호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이수보? 이수보도 있던 거예요? 들어봤어요, 이수보? 이수보 같더라고요. 하여튼 수문이 수문이 시멘트로 이렇게 돼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 해가지고 이렇게 집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크게 생겼죠. 이건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건축물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다 적을 거 있어요. 건축물인 걸 적어야 돼요. 자, 건축물인 걸 적어봅니다. 거기다가 예외적으로 건축물인 거. 일단 공인중개회사에서 뭐가 나왔냐면, 건축물이 뭐가 나왔냐면, 군사시설. 이게 건축물이라고 시험전에 나왔어요. 중기사 시험에서. 군사시설은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이에요. 물론 이제 국가보안을, 국가보안상 필요한 거, 지하, 참호 같은 거는 빼놓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군사시설은 다 뭐가 있냐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예를 들어서 네모반이다 그러면 우리 군대 생활할 땐 네모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국군한테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모관이 있었어요. 생각나십니까? 옛날에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런데 요즘 네모관이 같은 거 어디 있죠? 현대식으로 이렇게 짓잖아요. 이렇게 짓죠? 건축물 대장 다 있어요. 그래서 군사시설은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이에요. 물론 국가보안을 필요한 건 예를 어떻게 하겠지만, 그렇죠? 암부 필요한 거는. 그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전통건조물. 전통건조물. 주로 이게 뭐로 들어가냐면, 한옥 같은 거. 한옥은 건축물이다, 아니다. 한옥,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물론 문화재 한옥은 아니고, 문화재 한옥은 아니고, 한옥은 건축물입니다. 만약에 지금 한옥 질 때는, 그런데 한옥은 건축법이 조금 융통성 있을까요? 빡빡할까요, 한옥은? 건축물이지만은. 융통성 있겠죠? 한옥을 질 때 만약에 우리가 민법에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옆에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옥을 질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미터 이상 떨어지라. 이런 식으로 하면 한옥은 멋이 있어요, 없어요? 멋이 없죠. 한옥을 이렇게 쫙 붙는 게 멋있잖아요. 또 주차장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옥에다 주장 내버리면 이상해져 버리죠. 어떻게든 간에 전통건조물은 한옥 같은 건 융통성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건축물은 분명해요. 요즘 한옥 질 때면 어떻게 한다? 건축법에 의해서 죄 된단 말이죠. 무너지지 않게. 세문대 전통사찰. 그러니까 이 절이 말이죠. 절이 문화재인 절은 건축법상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겠죠? 그런데 전통사찰을 하더라도 요즘에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선방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 그냥 막 질까요? 건축법에서 죄야 될까요? 건축법에서 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재가 아니다면 건축법에서 죄야 돼요. 다 맞춰져야 돼요. 건필율도 맞춰져야 되고 다 맞춰야 돼요. 무조건 막 때리시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철도 역사. 아까 철도에서 내리면, 기차 내리면 위로 가거나 아래 가는 건 다 건축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또 플랫폼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철도 역사 자체, 티켓 판매하는 데, 화장실, 매점 같은 거 있잖아요. 특별히 민자역사였죠? 그거는 뭐다고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지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 같은 데 보면 민자역사였던, 잘됐던, 아주 멋있게 잘 해놨어요. 저는 특성상 지방 조금 다니는데, 의정부 같은 데나 수원 같은 데, 의정부, 수원 이런 데, 안양도 그런 데를 조금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천안은 아직까지 별로예요. 천안은 그렇고, 어떻게 하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민자역사. 그 다음에 창동인가 어디는 민자역사 맨날 한 데 하다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동 쪽에, 그렇죠? 창동 쪽에. 의정부는 잘 해놨어요, 의정부는. 의정부 역은 거기 백화점도 들어수고 아주 잘 해놨죠. 민자역사가 붙어가지고.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의정부 역사 그쪽은 잘 해놨습니다. 자, 이어서 공작물 갑시다. 공작물. 공작물은 말이죠. 공작물은 일단은 무엇이 공작물인가. 거기에 옹벽, 굴뚝, 광고탑까지 알겠는데, 고가수수는 뭐냐면 물탱크 같은 거예요. 고가수수는 물탱크 같은 거 위에 있죠. 지하대표, 땅 밑에 계죠. 이런 게 바로 공작물인데, 그런데 이 공작물을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는데 무조건 신고하는 건 아니고, 밑에 박스 안에 해당돼야 신고하는 거예요. 박스 안에 해당돼야 신고하는 겁니다. 크기가 해당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거기 보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는데, 여기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를 얘기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얘기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를 얘기합니다. 요즘 제주도 말썽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그것도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놀러가도 약간 침침할 것 같아요. 제주도,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여기에 제주도입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이 다섯 친구를 우리는, 우리가 건축법을 할 때, 보통 이게 바로 지방자치단체 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을 할 때, 주로 90% 이상의 얘네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고 누구한테 합니까? 그러면 특별자치시장 해가지고 시장, 군수, 전체까지 해요. 그리고 만약에 또 건축법은 누가 내집니까? 원칙으로. 원칙은 특별자치시장 해가지고 얘네들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편의상 이 다섯 친구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강의할 때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분들, 강의할 때만 그분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에서 거의 다 90% 이상이 웬만하면 다 누구라고요? 그분들 그러면 맞아요. 90% 이상이. 그런데 주의할 것은, 맨날 얘기하지만, 만약에 주관식 문제가 우리가 40문제 중에서 16문제 나오잖아요. 특별히 그럴 때 주관식이 나올 때, 여기 말해서 신고를 누구한테 하냐면, 주관식이 쓸 때 그분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뭐라고 쓰라고요? 특별자치, 이렇게 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박스가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실제 어떻게 외우는가는 우리가 1월, 2월, 3월에 신방학일 때 외울 것이고, 외우면 돼요. 그때 외우는 걸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는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모두 많죠? 첫째 1번을 이해를 드릴게요. 굴뚝이다. 만약에 7미터짜리 굴뚝은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7미터는 신고해야 안 해요? 신고하겠죠? 그런 뜻입니다. 5미터는 안 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속격 6미터에 어떻게 할까요? 6미터는 1번에? 6미터는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넘지를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제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 거기 여러 가지 나왔죠. 6번에 지하대표 있죠? 지하대표는 몇 제곱터 넘는 겁니까? 30제곱터를 넘는 지하대표. 그런데 다른 건 다 넘는, 넘는 나오는데, 넘는, 넘는 나오는데 8번을 보세요. 8번에 보면 이하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웬만하면 넘는, 넘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8번은 이하예요. 이하. 몇 미터 이하입니까? 8미터 이하인데, 기계시처장, 철골조립시처장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외백이 없는 거. 이건 뭐 한다고요? 8미터 이하 할 때는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막말로 8미터 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정식으로 건축과 같은 걸 내가지고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하는 뭐만 있다고요? 꼭 기계시처장, 이것만 이하예요. 주의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외우는 건 우리가 이걸 외울 텐데, 1월달, 2월달 할 때 상세하게 할 거예요. 심화경에 할 때 외워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신고 절차 같은 건 필요 없고, 신고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유지관리의 점검 뭐 이런 건 혼자 그냥 시간에서 읽어보면 돼요.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24쪽의 법률의 준영 이런 건 그냥 그런 의미가 없겠죠. 이거 외웠다 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 거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항 나왔으니까. 15회 때 문제죠. 그래서 공장문을 신고하는데 누구한테 신고한다 거기 보니까 그분들한테 신고하죠. 이때 아닌 게 뭐냐, 신고하지 않는 게 뭐냐 보면 아까 5번에 굴뚝이 있네. 굴뚝이 아까 몇 미터 넘을 때 신고한다 그랬죠? 6미터 넘는 거 그랬죠? 그러니까 4미터인데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비교적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쉬운 문제라고 봐야 돼요. 쉬운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나중에 다 외워줄 테니까 쉬운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외우는 건 우리가 1월달에 읽을 거예요. 심화경에 할 때. 일단 건축설비. 건축설비는 대단히 많아요. 여러 가지 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요즘 초등학교. 그때 드도 못도 못한 게 요어가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냐면 그때 전기나 전환은 들어봤는데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이런 걸 우리 초등학교 때 들어봤어요. 힘들죠. 들어가기 힘들죠. 그리고 막말로 요즘 인터넷, 컴퓨터 이런 걸 생각도 했을까요? 생각도 안 했죠. 진짜. 이런 것들도 다 뭐라고요? 건축설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피리침도 있어요. 거기. 피리침도 있고, 순강기도 있고. 공동시청 안테나, 케이블TV 같은 거 할 때 하는 거. 거기 유선방송 순시설내기, 케이블TV. 그렇죠? 또 공동시청 안테나는 요즘 거의 공동시청 안테나 없죠? 이거 대신 다 케이블TV로 연결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등등등이 있다. 그래 놓고 이제 02. 적용 대상 행위. 매우 중요하죠. 적용 대상 행위는 제가 기초 강의할 때도 했었어요. 임무 강의할 때. 그러나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기본 강의도 또 해드립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임무 강의했던 걸 다시 또 해드려요. 워낙 중요하니까. 건축법에 있어서 건축행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다 해드려요. 또 나중에 심화 강의할 때 또 해드려요. 기회. 이거는 여러 번 해드려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다 외울로 들지 마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오늘 공부한 거 다 뭐다? 머릿속에 없어도 괜찮아요. 자꾸자꾸 학교이 될 거니까 자꾸자꾸 듣고 가요.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거 이런 거는 시험부로 갈 때까지 최소한도 열 번은 듣고 가요. 시험부로 갈 때까지. 그림은 최소한도 네 번은 그릴 것이고. 여기 대해서 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겠습니다. 천천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래요. 일단은. 여기 행위가 있는데 뭐냐면 건축행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건축행위하고 대손 행위하고 용도 변경은 별도다. 별도다. 별도입니다. 그러므로 건축 속에 대손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건축은 건축이요. 대손은 대손이요. 용도 변경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게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대손을 얘기한다고 할 때는 따로 대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대손을 얘기하려면 따로. 그런데 우리가 통상 정상적으로 시험전화하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와요. 한 번 이상 나와요.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한 번 이상 나옵니다. 이 셋 중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면. 그런데 작년. 여기서 작년이라는 건 2018년도입니다. 작년에는 어렵게 내라고 일부러 피해서 안 냈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전화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요. 되게 어려웠습니다. 어떤 거나 통상적으로 보통 시험전화하면 어떻다고요? 당연히 나와야 돼요.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통상적으로 낼 것을 기대하고 해놔야 된다고 합니다. 해놉니다. 그러면 건축부터 봅시다. 건축. 건축은 몇 가지가 있을까? 건축은 거기에 몇 가지가 있냐 하니까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몇 번씩 할 겁니다만. 신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신축은 빈 대지에다가 새로 짓는 게 신축이에요. 이게 신축입니다. 이게 신축이에요? 이게 신축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것도 신축이다. 뭐냐? 이미 여기 부속 건물이 있었어요. 이미 여기 부속 건물이 있었어요. 무슨 차고나 화장실 같은 게 창고가 있었어요. 부속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진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진짜 건물. 진짜 본각물. 즉, 이걸 주된 건물이라고 해요. 주된 건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미 차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진짜 집 같은 거나 건물을 짓는 거예요. 주된 건물을. 이거는 뭐라고 한다? 신축이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거는 신축이라고 불러요. 이거 신축이라고 불러요. 신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증축은 뭐냐? 이미 진짜 건물, 주된 건물이 있었어요. 진짜 건물, 주된 건물이 있었는데 만약에 차를 많이 사니까 차고가 모자라서 부속 건물을 새로 짓는 거예요. 부속 건물. 이건 뭐가 되고? 증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달라요, 어미가. 이거는 뭐고요? 신축이고. 이건 뭐고요? 증축이에요.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지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창고 있는데 옆에다가 진짜 주택을 줬다. 그건 뭐가 될까요? 창고가 이미 있었어요. 주택 지었어요. 뭐가 될까요? 신축이죠, 그렇죠? 주택이 있는데 거기다가 옆에다가 창고를 줬다. 뭐가 될까요? 증축이죠. 이해하셨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게 같은 대지 안에서 여기에 주된 건물이 있는데 여기 A동이 있었어요, A동이. 병원이나 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이 되게 장사가 잘 돼서 신관을 또 짓는 거예요, 신관. 그러겠죠? 신관에 가십시오 그러잖아요. 신관 뭐 입원실이. 이런 식으로 여기 뭐를 짓냐면 새로 또 여기 때 같은 동에다가 같은 대지에다가 주된 건 B동을 새로 짓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대지에. 이건 뭐라고 본다? 이거 보니까 뭐예요, 이거? 증축이에요, 증축. 증축이에요, 이렇게. 같은 대지에서 한 동 더 줘도 증축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증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증축은 뭐냐?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증축입니다. 이거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딱 보면 알죠? 이게 증축이잖아요, 그렇죠? 됐고. 그런데 공인중기사 시험에서 이게 나왔어요. 공인중기사 시험에서 이게 나왔다.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3층짜리 건물이죠? 3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이걸 이렇게 막았어요, 졸지에. 몇 층으로 변했습니까? 4층으로 변했죠? 그리고 이게 바닷민적이 늘어났잖아요. 바닷민적이 늘어났죠? 바닷민적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난다? 연민적이 늘어난다. 이건 제가 다 기초강의 할 때 해드릴대요, 여러분들. 기초강의 꼭 듣고 이거 듣는 게 더 좋아요. 바닷민적, 연민적이 다 설명드렸어요. 바닷민적이 늘어나면 연민적이 늘어나죠? 연민적이 늘어나면 또 뭐가 늘어나냐? 용적률이 늘어나잖아요. 층수도 늘어났지, 용적률이 늘어났지, 바닷민적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증축이다 라고 중기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왜 용적으로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죠. 내부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걸 증축이라고 불러요.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개축과 재축. 개축과 재축은요, 일단은 동통점이 뭐냐면 다시 축조하는 거예요. 다시 축조한다.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나 과정이 좀 달라요. 개축은요, 개축은 인간의 의지에서 스스로 철거하고 짓는 거예요. 반면에 재축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멸실되었을 때, 무너졌을 때, 멸실되었을 때 짓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다시긴 짓는데, 만약에 인도네시아의 사이파인이었던가요? 지난번에, 지진 나서, 그거 보여요. 그거 저기가, 쓰나미 온 데가 맞는가요? 사이파인가? 그래서 만약에, 네? 맞아요? 아니고 뭐죠? 그래요?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호텔이 만약에 혹시 무너졌다, 쓰나미 나가지고. 호텔이 무너져가지고, 다시 지면 뭐가 되죠? 다시 지면. 개축일까요, 재축일까요? 개축이다, 재축이다? 재축이죠, 재축. 자연재로 무너졌으니까. 만약에 재수없지만, 포항에서 혹시 짓 나서 무너졌다. 그럼 다 진다. 그럼 뭘까요? 재축이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개축은 스스로 짓는 거예요. 스스로. 보니까, 아이고, 낡았네? 그런데, 어? 돈이 생겼네? 하고 스스로 철거지는 게 뭐라고요? 개축이에요.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종전 범위 내에서 짓는 게 원칙이에요. 종전 범위. 그러니까, 만약에 3층짜리였는데 4층을 지어버렸다.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3층 무너졌는데 원인 몽기면 나팔만 다고 4층 짓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어떻게 했냐? 종전 범위 내에서 놀아야 되는데, 내에서 놀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종전 범위를 초과해버렸다. 초과했다. 그럼 뭐로 가냐면,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초과하면 뭐로 가냐? 2층짜리인데 3층 지어버렸다. 그럼 뭐가 하냐? 이거는 신축이라고 불러요. 신축. 신축으로 갑니다. 신축으로 간다. 신축으로 간다. 그래 놓고, 이거 개축, 재축을 좀 자세하게 볼게요. 우리 거기 교재 보면서 얘기합시다. 교재 봅시다. 개축 봅시다. 개축은 기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철거하고, 스스로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종전 범위 있죠? 지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오바되면 어떻게 된다? 신축이라고 그랬죠? 됐고. 그런데 재축은 좀 복잡해요.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뭐 이래가지고 재해를 멸신돼서 하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재축에 있어서 동그라를 본, 옆면적은 절대 오바되면 안 돼요. 옆면적 합계는 절대 오바되면 안 된다. 옆면적 합계는 종전 이하에 돼요. 옆면적 합계가 만약에 오바됐다. 그럼 뭐로 해버린다? 신축이 되는 거예요. 옆면적 합계는 융통성이 없어요. 그런데 밑에 동수, 충수, 높이 있죠? 격, 원래는 종종 규모 이하인데, 니은 법은 약간 융통성이 있어요. 니은에 보니까 어느 하나가 종종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거기 이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재축은 일단은 뭐는 꼭 지켜야 되고, 옆면적 합계는 꼭 지켜야 되겠지만, 동수, 충수 높이는 약간 융통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원래 범위를 오바되면 뭐로 간다고? 보통 신축으로 간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마지막으로 건축의 마지막 개념, 이전입니다. 이전, 이전입니다. 이전.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다.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 첫째, 이따가 배웁니다.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를 일단은 해체한다, 해체하지 않는다. 해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골격 있잖아요. 건물의 골격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전이. 그다음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같은 대지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같은 대지요? 같은 대지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다른 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골격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같은 대지예요. 주의하세요. 같은 대지. 다른 대지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래서 그건 뭐만 하는 거야? 위치만 틀어놓은 거예요. 위치만 옮기는 거예요. 위치만. 그러니까 같은 대지에서 주요구조부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위치만 이렇게 옮기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전이에요. 그래야 되지. 다른 데 대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건 말장난 문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말장난 문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고. 틀렸죠? 해체하지 않으려고. 두 번째. 다른 대지. 틀렸죠? 같은 대지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축의 개념을 얘기했어요. 건축의 모델이 까지 있다고요? 다섯 가지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개축, 재축에 있어 범위가 오바되면 뭐로 간다고요? 신축으로 가죠. 그리고 구분하고. 그리고 이 대선이. 대선은 이 건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별도예요. 용도병인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별도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1강에서는 이렇게 마감하고 2강에서는 뭐 배우냐? 25쪽 밑에 2번 대선 있죠? 대선 이하를 갖다가 우리가 2강에서 만나보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2강에서 만나뵙겠습니다.